미립자, 극소량 원자 미립자는 유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우연한, 우발적인, 뜻밖의 그 과정에서의 초기의 먹이의 방출과 무엇을 우연히 짝지은 것. 자연과의 우발적인 연결의 가능성. 그 특정한 형태의 행동을 강화하다. 부정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사고를 강화하다. 미신 비둘기 미신에 대한 연구 미신과 주술의 시기 범주 분야 범주 일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리 감정 범주 내에서 많은 차이 기준 표준 규준 동일성 즉, 같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 개념 개념 관념 전체라는 개념 여러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여러분 독자의 생각 적대 적대 적대감 적개심 적대와 억압의 직접적인 결과 그 연장 그 연장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걷어찼다. 새로운 활력을 주다. 재활성화 시키다. 언어의 새로운 활력을 줄 가능성 새로 선출된 시장은 그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기를 희망한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 또는 거부당하는 개인들 현상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거부하다. 자동조정 자동조정 장치 지향하는 상태를 폐쇄하고 우리를 자동조정으로 설정하다. 자동조정 장치를 갖춘 비행기 군집 생물의 군집 식민지 멍게 군집 식민지 통치와 착취 흘러다니다. 흘러다니다. 떠돌아다니다. 흐름 이동 표류 그들은 해류를 따라 헤엄치고 흘러다닌다. 구름의 느린 흐름 저항하다 반대하다 견디다 다른 측정치로 퍼져나가 공격에 저항하다. 그것의 신호에 저항하다. 용해되다 녹다 해산시키다 현류에서 용해될 가능성이 덜한 소금은 물에 쉽게 녹는다. 혼합 혼합물 산소와 헬륨의 혼합물 다양한 문화의 점진적인 혼합 질소 현륨은 질소보다 용해성이 덜하다. 현륨은 질소보다 용해성이 덜하다. 질소는 해조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영양소이다. 주의 깊은 조사 후 그 위원회는 무엇을 보고했다. 자기의 거짓말 예방에 방지하는 정부가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제조 과정에 적용된 예방 책임 고체 고형물 고체에 견고한 단단한 담긴 고체 액체 속에 담긴 고체 그것은 견고한 체리묵으로 만들어졌다. 고체 응집하다 일관성이 있다 고체는 전체로서 응집한다 응집하려는 더 강한 경향 탄력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The extent that they are elastic 그것들이 탄력성이 있는 정도 An elastic rubber band 탄력성이 있는 고무밴드 Vessel 용기 그릇 배 혈관 도관 Adapt their shape to a containing vessel 담는 용기에 맞춰 그것들의 모양을 바꾸다 Test their vessels to the limit 그들의 배를 극한까지 시험하다 Comprehensive 완전한, 종합적인, 포괄적인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완전한 소통 All the comprehensive planning processes 모든 종합적인 계획 과정 Straightforward 간단한, 쉬운, 솔직한 가장 간단한 그림에서 Causal relationships are not always simple or straightforward 인과관계가 항상 간단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항상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 Browse 뜯어먹다 입 등을 뜯어먹다 둘러보다 훑어보다 To simulate browsing by roe deer 노루가 뜯어먹는 것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Drop by a bookstore to browse some books 서점에 들러 책을 몇 권 훑어보다 Heal 치료하다 치유하다 To heal the damage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손상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My arm is fully healed 내 팔은 완치되었다 Simulate Simulate 모의 실험하다 가장하다 Simulate 작은 너도밤나무와 단풍나무에 공격 모의 실험을 하다 Simulate the effects of an earthquake 지진의 영향을 모의 실험하다 Descend 유래하다 내려오다 하강하다 The ancestral languages from which they descended 그것들이 유래한 조상어 Be descended from his invention 그의 발명에서 유래하다 Linguist 언어학자 역사 언어학자들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연구한다 Linguists who defin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정의하는 언어학자들 세번째 성경 숙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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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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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